그 집에 안 좋은 조상이 있잖아 그러면 그 직위를 받아 나는 그걸 너무 많이 가물이라고 하는데 난 너무 많이 다 가물어 애기 때부터 편하게 한번 질문을 드려볼게요 선생님의 점사보는 방식이 되게 조금 색다르더라고요 왜냐면은 보통 다른 분들 같은 경우는 점사보러 가면은 이제 생년월일이라든지 이름을 위주로 넣고 점을 시작하잖아요 선생님은? 난 그냥 보통 예약을 하고 오는데 전화를 받으면 기분이 쎄하단 말이지 그러면 들어오면 앉아서 왜 왔어? 라든가 아니면은 뭐가 어때서 왔어? 뭐 이제 이런 식으로 그냥 얘기를 풀어나가 내가 하는 말이 맛나 맛나 난 이 쌀점을 보면서 확인을 하는데 보통 딱 들어와서 이제 얼굴을 난 잘 안 치다 봐 들어올 때는 안 보고 들어와서 신나게 앉아서 이제 뭐 어쩌고 저쩌고 저쩌고 이렇게 얘기를 해? 하면서 이제 그 사람에 대해서 얘기를 먼저 해 그다음에 기록을 하지 좀 더 확실하게 만나 안 만나 또 확인 사사를 해야 되니까 이걸 딱 들고 당신들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하다가 누가 이제 뭐 가령 보이가 잘못됐다 그러면은 뭐가 어때? 뭐가 어때? 이제 이러고서 얘기를 해 준다고 그러면은 선생님 같은 경우는 점사를 보실 때 학년 어르신이나 이름 따로 처음에는 필요하지는 않아요? 그냥 보면 그냥 이제 얘기를 먼저 하니까 당신이 보고 싶어 하는 거가 있잖아 나한테 와서 점을 보려고 왔던 게 있잖아 그러면 그 얘기를 내가 먼저 해 버린다니까 그리고 이제 확인 사살이 들어가는 거지 먼저 해 놓고 가정 불화가 있다든가 뭐가 그러면은 이렇게 이제 치다 보면은 그게 이제 느껴지잖아 우리가 너는 속이 지금 너무 상해 집안에 우한이 있어 이렇게 하면서 얘기를 풀어나간다니까 난 그런 식으로 봐 전화로 예약을 하잖아요 전화로 예약하고 내일 오기로 한 손님이에요 근데 오기 전부터 나는 벌써 몸이 안 좋아 뭐가 이렇게 직위를 받아 예를 들면은 위가 안 좋은 손님 아픈 사람이면 내가 막 아파 전날부터? 전날은 이제 전화 예약 받으면서부터 그러니까 예약을 해 놓고 안 오는 사람들도 있거든 그러면 아주 몸만 시들시들해진다니까 그리고 이제 조상 안 좋은 조상이잖아 그러면 그 직위를 받아 나는 그걸 너무 많이 타고 가물이라고 하는데 난 너무 많이 타 그거를 아기 때부터 그러면은 요즘 전화 점사들도 많이 보시잖아요 전화 점사로는 어떻게 보면은 목소리만 듣고 전화로 봐야 되는 건데 목소리만 듣고도 전화로 보는 게 그럼 가능한 건가요? 처음엔 나도 어려웠는데 왜냐면 그런 걸 접해보지를 안 했으니까 이렇게 얼굴을 보고 우리는 이게 제일 정확하니까 근데 한번 해보니까 남자 손님 전라도에서 오는 사람은 소송이 걸려 있는 거 그거 때문에 전화로 온 건데 관제가 걸려 있어요 소송이 걸려 있는데 집안에 불화래요 나는 이제 그러는 거지 그러니까 아 맞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이제 내가 주세요 나이랑 이름이랑 정확하게 봐야 되니까 전화는 정확해야 되잖아 일단 항상 나는 뭐든지 일단 운을 띄 생년월일의 이름 듣기 전에 먼저 운을 먼저 띄죠 그 사람에 대해서 운을 먼저 딱 잡고서 그 다음부터 이제 풀어나가 일단 보러 오는 사람들은 더 필요 없고 그거는 이제 확인하기 위해서 적어놓고 기록이라는 걸 해놓으니까 나중에 좋더라고 내가 보니까 왔던 사람들이 또 오고 또 오고 그러거든 처음에는 그냥 얘기해 주는 거지 처음에는 그냥 얘기해 주는 거지 계속 마인드 끝 계속 마인드 끝 그럼 계속 마인드 끝 보러 오고 주변에 넣으니